갖고 있는 황병봉은 3mm가 넘어 그래가지고 지금 등무가... 어느 정도 그냥 쓸 수 있을 정도 하면 되니까요 근데 대충 꽂아둘게 서있지 않니? 사진만 나오면 되니까요 쏙 들어가진 않아도 안정감있게 서있지 않나요? 괜찮은데? 안 넘어가지고... 거기다 구멍 뚫을거야? 딱 자리 잡어! 꾹 눌러서 눌러대지 말고 딱 자리 잡어 이거 세팅은 먼저 해놓고 가야돼 네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? 여기 조색하면 움직이네 거기? 거기? 조색한다고? 조색한다고? 거기에 고정시켜야 돼 황병봉은... 아니 아니... 얘를... 저는 그렇겠나봐 얘를 여기다 고정시켜야돼 대신에... 얘를 뺏다 싶다는 건 안돼 안 넘어가게 해야니까 얘를 빼 인형을 빼 니내려 니내려 다행이네 알겠습니다